새끼곰이야 니 엄마 죽었어 아이언 하베스트 무려 스팀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RTS 게임이고 원가가 6만원인데 지금 50% 세일해가지고 3만원을 팔고 있어요 바로 가봅시다 알라알라 흐흐흐흐 을보레요 어떻게 하는거지? 아아 RTS네 그냥 RTS 이것은 스릉탄뇨! 아아 확실히 게임은 잘 만들었어 흐흐흐흐 잘 만들긴 했는데 RTS 자체가 장르상 기입장작이 높을 수 밖에 없어 오 뭐야 총 지어준다 사슴이 어딨어? 아이 사슴 어디있어? 아 저기있다 오케이 오케이 넌 죽었어 아으 뭐야 못 맞춘거야? 수준 뭐야 둘이 뭐하는거야 저라고 계속 놉니다 아슴아 멈춰봐 이제 쏜다 상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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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뭐야 아하하하 뭐야 얘네 화장실같이 생겨가지고 흐하하하 이거 이동식 화장실 아니야 이거? 에퓨 모멘트 레이터 새끼 공이야 니 엄마 죽었어 니 엄마 내가 먹을거야 오호 내장 챙겨가는거봐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왜냐면은 너네 엄마가 나를 먹으려 했거든 먼저 아니 지네가 선빵 쳐놓고 말이야 너무 이기적인거 아니야? 지네가 선빵 쳐놓고 감성파래하는거 봐 그 와중에 개개허거 봐 어 오 뭐야 오호호호 옛날 영상이 합성도 좋은거 같은데 이런거 잘했다 확실히 게임 자체가 완성도가 되게 높아 펄목장으로 가십시오 보조목표 보이테크를 찾아가세요 그 곰 이름이 보이테크인가봐 오 뭐야 아하하하하 왜케 귀여워졌어 뭐야 아 얘네랑 싸우는거야? 하하하하 장전 발사 똥 두명카 보이테크 치료해주고 얘네 지원군인거 같은데 우리 우리 군사 가자구 병상 하나 늘었구만 오오 스팀팩 오케이 알았어 따라왔네 발포 우와 왜케 고수임 오케오케오케 내가 구해줄게 얘네들 다 죽을라그래 그렇지 미샤 그냥 최대한 엄폐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싸우는게 제일 좋은거 같애 그냥 계속 이런식으로 싸워야돼 그냥 앞에서 맞아도 상관이 없어 엄폐하는게 최고야 오 오 뭐야 어 하하하하 아니 아버님 와 손흥령차야? 뭐야 왜케 멋있어 저걸 안쏘네 근데 어 어 아 건물도 들어갈수가 있네 오케오케 싸워싸워싸워 아주 중간에서 허리 잘 끊고 있구만 오 오 오야 잠깐만 하하하하 이렇게 뒤로 노리래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저걸 해야되네 야 죽는다 아 하하하 오케 터뜨렸지 약간 그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그거 하는 느낌이야 오케 최후의 전투를 시작하겠구만 키레를 설치하고 팡어 위치로 가세요 오 드디어 화장실 나왔다 하하하하 어 이거 뭐야 개 멋있는데 능력이 오버드라이브 이동불가 상태가 되고 적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개사귀야 오케오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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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치해 도망가 뒤로가 뒤로 가 아 오케이 데비 많이 해놨스 데비 해놨스 오호호오오오 오허허헛하 하하하 마 이게 마인이다 퇴사기 퇴사기 얘네 간다 얘네 도망간다 다가오지 못하는구만 기관총 있다 잠깐만 기관총 주워와 정면에서 뻘쭘하게 그냥 하하하하 되게 무한하겠다 기관총 주워가요 아 미친 왜 날 쏴 오케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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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옆으로도 온다 우회하는데 얘들 아 잠깐만 대포 이쪽으로 보내 아니 이 녀석들 생각이란 걸 할 수가 있잖아 지뢰 야 개 아파해 잠깐만 너 뒤로가 야 뒤로 돈이 한 명 있는데 근데 어떻게 오케이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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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온다 뒤에서 온다 기관총 배치해놨어 오케이 바로 컷 너무 사기야 기계들이 너무 사기야 기계들이 박치기 박치기 오우쉣 뒤에 쏴 오케이 바로 컷 아 3차까지? 이번에는 대령이 직접 온다 기관총 다시 배치 하하하하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? 괜찮은가? 괜찮은가 이거? 잠깐만 기관총 이쪽으로 가 발사해 발사해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야 얘 왜 이렇게 커 야 잠깐만 얘 너무 크잖아 날라가네 날라가네 어우 누나 나 죽어 와 뭐야 화장실을 왜 이렇게 걸어다니냐 아무튼 아이언 하베스트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들 안녕 안녕